안녕하세요. 캐나다 큐백주 7-12학년 남녀공학사립고등학교 스탠스테드컬리지의 한국마케터 린킴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학생과 가족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며 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테드컬리지는 캐나다 동북 쾌백주에 위치하여 몬트리올에서 1시간 반 미국 벌몬트주 국경에서 약 5분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이름과 동일하게 스탠스테드라는 타운은 약 3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적어서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쾌백주의 특성상 영어, 불어, 공용지역이나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주정부 방침상 한 학년당 필수로 불어 클래스를 한 개씩은 들어야 하지만 국제학생은 대학 입시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1872년에 설립돼서 내년으로 벌써 150주년을 맞게 됩니다. 겨울철 날씨는 아무래도 캐나다 서부보다는 더 춥지만 사계절이 뚜렷하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멋진 캠퍼스와 주변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교생은 약 250명으로 한 반당 최대 13에서 15명의 소규모 클래스를 자랑하며 현재 한국 학생은 4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 밖의 65%는 캐나다와 미국 로컬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학생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스탠스테드 컬리지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CAIS라는 캐나다 독립학교 협회 그리고 NEASC라는 미국 북동부 명문고 협회에 둘 다 공인된 학교입니다. 12과목 이상의 AP 프로그램이 있으며 7에서 10학년은 ESL이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에 수업을 듣고 최소 한 개의 팀 또는 클럽에 참여해야 하며 저녁에는 자습시간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뒤처진 공부를 도움받을 수도 있고 기숙사에서 단체활동 또는 견학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 한 방당 두 명 그리고 두 개의 방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학년은 자체적으로 쓰는 기숙사 빌딩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프로 선수를 배출한 하키팀과 캠퍼스 내 자체적으로 보유한 하키장입니다. 학기를 처음 해보는 국제학생들도 충분히 하키클럽에 가입해서 캐나다의 매력인 하키를 취미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구, 럭비, 축구 등 다양한 팀 스포츠와 골프, 수영, 테니스 등 다양한 개인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캐나다에서는 맥길대학교 또는 탑티어 대학교로 진학하며 그 밖에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SAT와 미국 대학 전담 카운셀러의 도움으로 미국 명문대로도 진학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직접 다녀온 투어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여기 와서의 저의 소감은 학교가 굉장히 넓다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평화없고 건강해 보여주기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건강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이 학기 중은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캠프도 잘 운영되고 있고 선생님들 여러분들과 대화해본 결과 그분들도 되게 책임감 있고 자기가 맡으신 일들을 굉장히 사랑하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어떤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의 장점은 분명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한국 친구들과 우리 때문에 한국 친구들과 함께 노컬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 영어도 빨리 배우면서 그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쪽 스탠스테드에서는 미국 대학 쪽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미국 명문대를 목표로 한다든지 외국에 있는 다양한 학교로도 진학이 가능하고요.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을 갖고 또 외국 친구들과 사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걸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학교는 정말 좋은 Mari 입니다. 오늘의 학교를 만드는 게 너무 많은 학교라고 하세요. 오늘의 학교로도 구입한 이 고양이 또한 학교로와 함께 Good학교로 역시 학교로 가면 또한 학교로 가정 도움을 많이 쓰는 concurs 그날 사고 completing 어디다 시making 시장 미 ruilfe I'm the head of Stansted College Stansted College has been around for quite a long time I'm think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llege these days in particular because the college has been through a lot of these crises in its almost 150-year history it's been through a couple of world wars it's been through a depression and it's been through a pandemic crisis like this 스페인스는 아픈 방안이었고, 그 학교에서 계속 운영중돼서 그리고 정말 좋게 생각하며 그 사람과 인사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 학교에 참고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 저는 이곳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곳에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인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년에 좋은 학생들, 좋은 학생들, 좋은 music, 좋은 친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Stansted, 내 곳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곳은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곳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선 어떤 곳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explaining like it. so we actually still had I chose this school to marry my athletics with academics. I want you to perform at the highest level of academics and the highest level of athletics possible It's demanding but you can be challenged and you can be happy at the same time And I think that's what we're really trying to do. Challenge the students but provide them with a happy environment. You're giving a university experience at a really young age because we have to balance social life, academics and athletics. So all of that being on our plate allows us to learn how to manage your time at a really young age. I'm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in society. Door to school and playing my sport so I think it's the trifecta of the 3 things that stansick brings. Everyone so long is t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them it's kind of a cliche about our sisters we're together so often that everyone just embraces one another no one's afraid to be themselves in front of one another and everybody kind of comes out of their shell everyone has faith in each other everyone trusts one another it is sort of in the middle of nowhere you know it's about 90 minutes from Montreal it's right on the border with Vermont and I mean right on the border it was very interesting for me to walk down the hall and to hear students you know start a sentence in English and finish it in French that type of thing and it's just a beautiful place and it's beautiful now when everything's green and you can walk outside like we did this morning there's not a cloud in the sky it's spectacular but it's also beautiful in its own way in the winter the fall is obviously it's just as they say a riot of colors an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lace to be in the fall but in the winter it's peaceful but really it's a rural environment this is a small town of 2,500, 3,000 people we're surrounded by rolling hills, farmland so it's pretty isolated and these days that's an advantage frankly having this remote location is quite appealing to many people but we like to take advantage of our large campus and all the outdoor space we have and people spend a lot of time outdoors here I feel grateful for the friendships we build here we're always around our teammates always making new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it's not everywhere you can't find that everywhere I want to remember som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college is going to be a lot different than being at prep school being here with my team I want to remember som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I want to remember som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I want to remember som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I want to remember som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감사합니다.